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황에서 음주와 야간 외출 제한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월 금지된 야간 외출 상태에서 허용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야간 외출과 음주 제한 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6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